삼빼기 2는 삼빼기 2이요. 난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 2 남자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난 아무래도 이제 엄마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아들 딸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자신 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오나 보다. 아기 발자국 소리. 남자애 같아 발자국 소리가. 이거 뭔데 설레요? 안녕. 아우 이뻐. 안녕. 삼촌하고 이모 알겠어?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우리는 영화에서 부부로 나와. 실제 부부는 아니고. 알았지? 네. 어휴 이뻐. 카드 봐요? 당연히 알지? 그렇지? 알 것 같아. 알지? 유치원 다녀? 응. 나는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여섯 살은 모일 수 있어. 교육 많이 시키잖아.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 여섯 살. 안다. 응. 하나 둘 셋. 안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알면 해 봐봐 더하기. 2 더하기 5 알아요? 음.. 채. 오! 아이고 예뻐. 그러면은 3 빼기 2는 3 빼기 2요? 네 3 빼기 2요 몰라요 왓 빼기까지 못 빼었어 아직?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다 미안해 괜찮아요 밥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빠이빠이 짠거 아니야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어떻게 이제 다음 기회에 다음 자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성교 왔네 안녕 안녕 우리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명? 응? 명량? 맞아 명량은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어?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우리 누군지 알겠어? 가자 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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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거 봐. 타면 안 되는데. 잠깐만. 3 빼기 2는? 네? 3 빼기 2. 3 빼기 2는 298이요. 298? 아 2요 1요 1. 에? 방금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지. 에? 삼총은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 어 47? 나이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데. 기준이 뭐예요? 아 왜 자꾸 뒤돌아보세요? 저런 끝까지 고민하는 거구나. 안달로 하자. 파이팅 안달. 안달. 부모님 이름이 뭐야? 부모님 일단 유혜원이랑 안영규. 제가. 그러면 엄마 아빠 나이는 어떻게 되죠? 그 어머니가 이제 44.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45. 우아! 야. 잘했어. 당연히 알아야지 요즘. 우리 지금 제일. 중학생. 우리는 우리 애들이 중학생이니까. 나도 중학생을 할 거야. 중학생은 뭐 하겠네. 노래랑 대화 많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가수 누구 좋아해? 더보이즈. 우리 딸도 더보이즈. 아시네요. 아시네요. 배우들도 영화 좋아해?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영화를 최근에 안 봐가지고. 확실해졌어. 확실해졌어. 하나도 안 봤을 것 같아.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은 봤지. 그래도 못 볼 수 있어. 아저씨 얼굴은 알지? 네. 그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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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모른다. 나랑? 뭐 이름은? 두는 날 얼굴밖에 모르는 거. 잘했어. 잘했어. 난 누중용이라고 해. 영정아. 영정아. 앞으로 열심히 할게. 네. 이렇게 좋아할까 이름 모른다고. 마지막. 안녕. 안녕하세요. 나는 고이 아들이 있어. 그렇구나. 어머님이랑 대화 자주 해? 네. 저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좋으시겠다. 고등학생만 놀이다. 안 써, 안 써. 중학생한테 써. 뭐 써? 아니, 이미 안 써. 이미? 이미 지나갔어. 끝났어. 아저씨가 이거 좋아해? 아저씨가 이거 좋아해? 막 아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어? 어? 19만? 시원.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게. 19만. 고리가 맞아. 응. 그런 건 좀 유치하지, 약간. 근데 재미없지? 네. 그러면 그거 안 하지 잘? 친구들이. 네. 안 하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쓴다. 자, 어쩔 TV를 실제로 쓴다. 어쩔 TV 실제로 써요? 아니요. 그렇지. 안 쓰지.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이러고 안 써. 친구들끼리 놀 때 장난으로 어쩔 TV 이러기도 하고. 오, 레전드 TV 이러고. 막 나 밥 먹고 있어, TV 그냥 이러고. 그때가 있어요. 본인은 안 쓴다잖아. 그렇죠? 네. 쓰지 마요, 그런 말. 안녕. 안녕하세요. 애기봐. 지금 여기 뭐 촬영하는지는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온 거야? 그냥. 학교 안 가서 좋았지? 네. 오.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내일 뭐예요? 조조영화나 보게. 안녕. 나도 내가 미워요. 나도 내가 미워요. 언젠가 내 곁에 나타날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언젠쪽 사랑이 나갈까요? 나 기다릴 거야. 도망갈 생각 한번 봐. 고마워.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올니. 어때? 재밌을 것 같아?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저기 아줌마 아저씨 나온 거 봤어? 어. 아까 어려운 문제 돼서 미안해. 기분이 좋아. 맨날 저희 애들만 보다가 보니까 너무 그냥 예쁘네요. 자기 자체가 너무 예뻐.